안녕하세요. 여기는 금천 구청역에 있는 황토길 가는 길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안양천 길도 나오면 금방 이렇게 저 건너편에 경기도 오고 지금 서울쪽 길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건너지 말고 그냥 왼쪽으로 들어오면 아랫길에 황토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녁에 주민들이 에어로빅을 단체로 하고 계시더라구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어저께 저녁에 해봤는데 10대는 안들어가고 20대는 편안하게 들어가더라구요. 20cm 들어가 있습니다. 쇽! 늘시네 늘시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바로 나오는데요. 어제 보니까 다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고 아니 좀 공사들이 좀 남긴 했는데 저녁에 정말 30명 이상 어르신들이 가족들이랑 걷기도 하고 하시더라구요. 어 왔는데 못들어가나 느낌이 좀 안좋은데 어 안되는데 돼야되는데 공사중인 것 같습니다. 아오 못들어가는 것 같아요. 차타고 왔는데 차타고 왔는데 여기 세족실이구요. 여기 이렇게 정말 발이 푹푹 빠집니다. 어저께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시간 정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데 발이 너무 시원하고 가볍고 기분이 좋더라구요. 걷기만 하다가 발을 파먹고 항토 접지를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또 오전에 부랴부랴 차타고 왔는데 이렇게 아 못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흙길이 또 없거든요. 이쪽에는 독산역까지 한 코스 걸어가야 흙길이 나오고 여기는 흙길이 없는데 하탕인가? 오늘 이용을 못 탄다고 합니다. 어제 서른 명 이상 저녁 늦게까지 맨발로 걸으셨는데 원래는 들어오면 안되는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맨발 걷기를 해버렸나봐요. 어쩐지 너무 정리가 안되있다 싶었어요. 공사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고생 좀 했는데 온다고 잘 지냈ā 잘 지냈다. 오늘 과연